오징어, 시력건강지원, 놀라운 효과 오징어는 포화지방이 낮으면서 영양가가 높은 식품으로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오징어의 주요, 영양정보와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포화지방 함량 오징어는 낮은 포화지방 함량을 가지고 있어 심장건강에 이로운 선택입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단백질식품 오징어는 고단백질식품으로 근육건강과 성장, 그리고 체중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 오징어는 철분, 구리, 아연과 같은 미네랄과 비타민 B12 비용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체계 강화, 적혈구 생성, 신경계 건강에 기여합니다 심장건강증진 오징어에 있는 오메가3 지방사는 심장건강에 이로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준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체중관리 오징어의 낮은 칼로리와 높은 단백질 함량은 체중감량 및 관리에 이상적인 식품을 만듭니다 시력건강지원 오징어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시력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건강증진 오징어에 있는 섬유질은 소화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징어는 다양한 요리에 사용될 수 있으며 가볍게 조리하는 것이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밝기 개선 우유에 함유된 비타민과 미네랄은 피부의 밝기와 생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드름과 피부 문제 개선 우유의 항균적 성질과 자연적인 집 함량은 여드름과 같은 피부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유는 직접 피부에 바르거나 다양한 피부관리 제품에 포함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피부 테스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